자 여러분들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슨 이제 대종상 영화상처럼 선생님도 매년 이제 주연상 뭐 이런 걸 또 발표합니다. 조연상 선생님도 굉장히 좀 두근두근 되고 회사에서 이제 줄임말에 응모한 보니까는 한지 한 500명 한 세지 한 500명 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토요일 1호에 걸쳐서 엑셀 화일을 쫙 읽어봤습니다. 재밌었고 또 기가 맥히고 또 코가 맥힌 그런 친구들의 또 이런 위트 넘치는 줄임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중에 또 한두 개 정도는 선생님이 또 후반기 강자나 내년 개념 규제에 실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항상 줄임말을 절대로 무리하게 많이 안 합니다. 딱 쿼터제가 있어요. 몇 개를 안 넘죠. 이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 느끼는 걸 떠나서 나도 부담이 되죠. 그럼 우리 수업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작정 위트 넘친다고 선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팠던 암기 파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파트 거기서 선발을 해요. 특히 1등은 이제 한지 세지 각각 1등 2등 또 5명 그 다음에 3등 10명 이렇게 뽑아서 과목당 16명씩 뽑아서 오늘 발표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암기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줄임말인데 막 뭐 깨악깨악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써먹기가 어렵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한지부터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2등 5명 소개하고 1등 소개할 거고 또 거기에 그걸 제안한 학생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 풀네임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은 에스터리스 별표가 돼 있어요. 자 2등 5명부터 한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한반도의 지체 구조가 뭐야. 땅지자 몸체자 구조라는 것은 크게 나눠바란 뜻이에요. 한반도의 땅덩어리를 크게 나눠보면 시작. 지게 분지 지게 분지 지게 분지 지게는 변성암 분지는 퇴적암이죠. 분지는 호수나 호소나 바다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에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돌이 되죠. 그래서 퇴적암, 수성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또 이 말을 또 친구들끼리도 약간 좀 노말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디서나 이 자식 뼘태야 하면서 웃긴 말로 하잖아. 그런 거죠. 변성암, 퇴적암, 변성암, 퇴적암, 변성암, 퇴적암 다 오케이. 굉장히 이런 경우는 사실 줄임말에 어떤 부담도 없고 또 얼굴이가 또 미소짓게 해주는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왜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 변, 퇴, 변, 퇴. 좋습니다. 장주 학생의 제안이었고요. 또 하나요. 이게 솔직히 이게 저는 재미로 따지면 얘가 참 재밌었어요. 솔직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야. 오십 몇 년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다 알지. 이게 고성이고 속초고 뭐 이런 거 양양 이런 거. 여러분들은 처음 하니까. 이거 선생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비비양에 또 밤냥갱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저께도 뭐 짤에 그거 있더라. 밤냥갱이 어딨냐 그랬더니 달뒤에 있대요. 달 뒤에. 왜냐 그랬더니 달디달디 밤냥갱이라고. 그런 또 드립도 있던데. 동해안에 시군 이름 연속적으로 암기하는 법으로 고속버스에서 양갱 먹다가 똥 싼다. 선생님도 어릴 때 무지 좋아했어요. 그 미다지문 5살 때 5살 때 동네 구멍가게 미다지문 더르륵 열고 들어가서 우리 형님이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양갱을. 그래서 수업시간에 보여도 드렸는데 가방에서 양갱 끓이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뭐 고속.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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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고속버스에서 양양갱 갱 능. 갱 능. 그렇지. 먹다 똥 싸움. 동해 삼척. 똥 싸움.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왕이면 고속버스 밖에서 싸주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싸면은 같이 냄새를 공유해야 되니까 아무리 요즘에 공유경제가 대세긴 합니다만은 그런 똥 스멜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 이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솔직히 1기신도시와 2기신도시는 암기해야 되는데 2기신도시 너무 많이 물어보잖아. 1기신도시. 2기신도시 평화를 파기하시용. 요거 외웠었고. 1기신도시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성님. 고향이. 우리가 이제 사투리로 하잖아. 형님이라고. 성님. 고향이 부안군이래. 성. 성. 성남. 님. 님. 님이라는 지명은 없겠죠. 성님. 고. 그렇지. 고. 고향. 아 이름도 비슷하나. 고향. 이 부. 부천. 인천. 인천하고 서울 사이가 부천이에요. 선생님이 1년 살았었죠. 결혼해가지고. 안. 안양. 안양에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1기신도시가 있고. 군포. 군포에 산본신도시가 있죠. 선생님이 몇 번 말했잖아. 김연아 씨가 군포 수리고등학교 나왔다고. 수리산이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님. 고향이 부안군이래. 김. 우리 또 별표민 학생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아 이것도 나는 너무 좋았던 게 솔직히 여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4개의 암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원전발전소 있고. 그렇죠. 한평나비축제 있고. 또 무한은 국제공항 있는 데다가 전남도청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영광으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영광, 굴비, 함, 한평. 함, 무거. 이게 이 학생의 센스가 죽이는 거냐면 이게 무한하고 목포 모두 미음이잖아. 그런데 무한하고 목포 합치면 뭔가 묵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묵. 아 무. 그리고 또 먹. 뭐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봐라. 묵자라는 게 이게 무한이잖아. 또 목포 할 때 또 기억. 목포 이거. 그래서 이 묵자가 묵과 무한과 목포의 어떤 그 줄임말 느낌을 딱 주더라고. 아 이 학생은 내가 이름을 안 적었네. 아 죄송합니다 학생. 학생 지금 막 무릎 팍 칠 텐데. 아 선생님이 현장 강의 때 한 번 더 소개할 거야. 알았지? 그게 더 파급력이 커. 아 너무 좋았어요. 영광, 굴비, 함, 무거워 볼까. 선생님도 그 저기 뭐야. 그 굴비 있잖아요. 굴비. 굴비 정식 굉장히 좋아하거든. 보리굴비 있잖아요. 그 녹차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데. 녹차는 내가 왜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녹차에다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먹는다던데. 자 영광, 굴비, 함, 무거워 볼까. 영광, 굴비, 함, 무거워 볼까. 너무 좋았고요. 아 이것도 난 이것도 왜 이걸 뽑았냐면 최근 우리나라가 미래의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바이오 내가 뭐라고 했어. 바이오는 바이오의 메카는 청주다. 여기 질병관리청이 있고 질병관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의료기기 클러스터죠. 바이오 산업에 역시 바이오 산업으로 중요하고 인천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릉의 또 해양 바이오 또 물론 이제 춘천에도 바이오 산업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 정도만으로도 바이오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쭈쭈바인가? 쭈쭈바인가? 청주, 원주. 왜 내가 선택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주제가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청주, 원주, 바이오, 그 다음에 인천, 가, 강릉. 이렇게 쭈쭈바인가? 그래서 제가 쭈쭈바 먹는 모습을 AI의 도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쭈쭈바인가? 쭈! 청주, 쭈! 원주, 바이오, 인, 인천, 가, 강릉. 쭈쭈바인가? 오케이. 좋습니다. 대망의 1등이죠. 솔직히 이 친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뭐 재밌기도 재밌지만 현재 한지에서 출제 빈도로 거의 탑급이고요. 또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공업이 7개 공업 중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자와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는 암기법이 있단 말이야. 우리 부인이 투싼을 모는 광경을 보니 참 되게 평화롭군, 완? 그런데 욕이 없었는데 우리가 맨날 화성, 수원, 용인, 평택, 천안, 아산, 구미 무슨 쇼미더머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 전자의 줄임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줄임말 이벤트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서제스트 한 게 전자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 왜? 일단 안 까먹어. 거기다가 아구청. 이게 사투리로 아마 입인가 이럴 거 같은데 아구청을 날린다 뭐 이런 말 쓰거든 가끔 가다 사투리로. 이게 아구청. 때리면 아파요. 이게 조금 이제 그냥 외우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깨알 같은 재미죠. 평화는 그냥 외운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좋은 단어잖아요. 평화. 우리가 도청 암기법처럼. 그래서 이천수, 이, 이천, 천, 천안. 우리 이천에 SK하이닉스 있잖아요. 삼성, 수원. 여기 삼성전자 본사 있잖아요. 아산, 삼성전자, 탕정신도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미. 역시 LG삼성이 있고요. 갤럭시 만들잖아요. 청주. 역시 SK하이닉스 있고요. 파주, LG디스플레이. 용인에 또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이고 또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들이 있고 화성에 또 삼성 반도체 현재 가장 큰 공장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 천, 수, 아, 구, 청. 너무 좋은 거야. 아파, 용. 또 한 번 강조해주고. 파주, 용인. 그러니까 외우기도 상당히 용이에요. 평화. 평택, 화성. 선생님이 그리고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또 있냐면 한 번 봤어.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그게 생각이 나느냐. 생각이 나요. 잘 만든 거예요. 이천수, 아구청 때리면 아파용 평화. 따따봉입니다. 따따봉 우리 윤현 학생 최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구청 맞고 피 흘리는 거를 또 합성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오케이, 최고. 이 학생이 1등입니다. 선생님이 폭죽을 터뜨려 드린 것이고 이제 세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천, 이천, 수, 이천, 수, 아, 아, 구, 구, 청, 아, 구, 청 때리면 아파, 파, 용, 용인. 그 다음에 평, 화, 좋습니다. 자, 이제 세지로 들어가는데 세지는 더 재밌어요. 세지는 진짜 재밌어. 다 재밌어. 와, 짱이야, 짱. 자, 세지. 세지. 자, 이제 2등 5명부터. 이 학생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디스틱기시합니다. 브릴리언트하고 그 다음에 타리픽합니다. 아, 디스틱기시하다. 왜? 성층화산의 대표. 뭐 세계적인 대규모 화산들이 대부분 성층화산이긴 합니다만 성층화산 뭐죠? 바로 용암과 화세류 있죠. 화산 세설물들이 이렇게 쌓인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후지산, 킬리만자로 마윤산 우리가 외웠더니 이 친구가 정찬 학생이 who killed my dog. 그게 이제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존 윅이 그 영화 보면 좀 허탈하잖아요. 자기 개 죽였다고. 자기 개를 죽였다고요. 그 세계적인 조폭 무리들을 개 한 마리 죽였다고 너무 과할 정도로 작사를 냅니다. 아구청을 날려버리죠. 내가 보기엔 액션이 좀 느려. 느린데 어떻게 뭐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하여튼 선생님이 그래서 키에노 리부스와에다가 선생님 얼굴을 잠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who killed my dog. 그치? 후지산, 킬리만자로 마윤산. 깨알 재미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더 재미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빙아 지형 하면은 선생님이 세 개를 기억하라 그랬죠. 지형 형성 작용은 뭐다? 바로 결빙과 얼었다죠. 결빙, frozen. 결빙과 융해. unfrozen이라고 그래야 되나? 결빙과 융해의 반복으로 세 가지를 기억해요.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음의 쐐기작용. 그 다음이 구조토. 그 다음이 solely fluctuation이죠. 얼음의 쐐기작용 알잖아. 돌 틈에 구인물이 얼어서 돌을 쪼개는 거죠. 팽창. 돌은 얼게 되면 부피가 약 10% 정도 팽창하게 되고 그 팽창하는 힘으로 웨징. 돌을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돌무더기 쌓인 모습이 송곳과 같다. 그래서 절벽 애자에 송곳추자 써서 애추. 마에, 서삼 마에, 삼존불상할 때 애자고 입추의 여지, 송곳 꽂을 자리가 없네 할 때 이 송곳추자죠. 낭중지추할 때. 오케이? 그래서 넌 얼굴이 구로니까 솔로지.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 외모 폄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넌 얼굴이 구로니까. 그러니까 얼, 얼음의 쐐기작용. 구, 구조토, 솔, 솔리플럭션이죠. 넌 얼굴이 구로니까 솔로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계지리 암기할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 나라죠. 이게 베네룩스 삼국 그러니까 뭔가 벨기에가 위에 있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쵸? 이 친구가 정확하게. 내 벨기에 룩 스타일 어때? 내 네덜란드. 벨기에 룩 스타일 스위스 어때? 오스트리아. 물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것만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내 벨기에 룩 스타일 어때? 선생님이 또 이렇게 모델로 선생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벨기에 룩 스타일 어때? 그쵸? 아, 요즘에 또 많이 쓰는 말이잖아. 무슨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오케이? 내 벨기에 룩 스타일 어때? 딱 이렇게. 이게, 이건 이미 기숙학원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와, 우리 미국의 주요 도시별 공업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운 게 휴, 휴, 전화기, 디자인, 쌍. 쌍. 이게 나는, 내가 이걸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센스. 쌍. 뭔가 쌍. 날아가는 느낌이잖아. 그러면서 시애틀 항공이에요. 쌍. 시애틀 항공. 그래서 휴. 휴는 뭐냐면, 이게 휴스턴이 무려 4개의 주요 공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석유화학, 정유, 전자, 우주항공. 그러니까 휴, 우. 휴, 우주항공. 휴, 전화기, 전자, 화학, 기름. 기름이 이제 정유를 말하는 거야. 디자인이 뭐냐. 여러분 너무 잘하는.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디자인, 쌍. 시애틀 항공이죠. 오케이? 아, 너무 좋았어요. 휴, 전화기, 디자인, 쌍. 좋습니다. 아, 솔직히 1등을 주고 싶었는데, 1등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 근데, 아, 왜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다른 얘기부터 하면, 그런데 중요도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중요하긴 한데, 1등의 중요도가 워낙 세니까. 아, 근데 솔직히 여기도 은근히 시험에 내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잘하는 시에라리온, 그 다음에 코투디브아르, 가나, 요런 애들 랜단 말이야. 근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감, 기, 시러, 감비야. 기, 기가 두 개거든요. 기니, 비사우, 기니. 감기, 시, 시에라리온, 시러, 런데 이제 리을 받침이라서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리버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흑인분들이, 아프리카가 또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백인 차별에 견디기 어려우니까, 살고 싶다 그래서 아마 만들어준 곳으로 알고 있거든. 라이베리아. 그 이름이 리버티죠. 리버레이션, 리버티. 리버티가 맞는 거지. 아, 그래서 감기, 시러, 감기, 시러, 코가, 코, 코투디브아르, 가나, 코가, 브루토. 이게 좋은 게 브루키나파소, 토고까지. 이제 뭐 베냉까지 하면 좋은데, 그 친구가 베냉은 넣습니다만, 베냉 넣으면 좀 이상해져서. 감기, 시러. 그렇죠. 감기가 나쁜 이유가 우리 코가 헐잖아. 코가 브루트지. 크, 좋았어. 금박, 또 눈 감고. 감기야, 기니 비사오, 기니. 감기, 시, 시라리온, 라이베리아. 크, 브루토. 코가, 코투디브아르, 가나, 코가, 브루토. 브루키나파소, 토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3위인데, 3위인데, 크, 재밌어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 대지형함은 3개 있잖아요. 고기, 스콕산지, 안정육계, 신기, 스콕산지 별 자원을 꼭 기억해두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안정육계는 철광석, 고기, 스콕산지는 석탄, 신기, 스콕산지는 석유, 전엿가스, 구리, 주석, 유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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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경, 안철수, 고소경, 이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재밌고. 와. 선생님이 지난 5년 동안 줄임말을 하면서 이렇게 센스가 넘치면서 또 해당 주제의 이름이 줄임말 안에 들어있어서 까먹을 리도 없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셀리브리티들을 또 다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와, 줄임말에 필요한 정말 하나도 정말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플라톤이 봤다면 정말 이데아에 가까운 줄임말이에요. 아이돌 1등, 그렇죠. 학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야, 아이돌 1등 누구야? 그럼 그걸로 싸우잖아. 뭐 임영웅 씨라 그러던데 학생들은 이제 아무리 아직 임영웅 씨가 이제 전세대에서 1등인 건 맞는데 학생들 봤을 때 임영웅 씨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많죠.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임영웅 씨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아무래도 또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이제 좀 더 수습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 1등은 임영웅 씨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찐 아이돌 그룹 안에서 난 누가 이리야? 막 싸울 때가 있잖아. 답 없는 싸움이죠. 그럼. 그 하는 맛에 싸는 거야. 우리 선생님 때도 그냥 야, 태권부위하고 마징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거 알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주제야 또, 그날. 맨날 뭐 조련하고 물개 중에 누가 수영을 잘할까? 그런 얘기하는 게 어린 애들의 또 어떤 허탈함이죠. 그래서 아이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이슬란드에서 이것도 중요해. 1차 에너지 1위는 지열 2위 수력. 이게 또 중요해. 전력, 전력, 2차 에너지에서는 수력, 그 다음에 지열이다 이거죠. 지수가 그거 그분이시죠?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이제 수지는 그 JYP에 있었던, 지금도 있 계신가? 그 수지 말씀하셨고. 그룹명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그죠? 수지. 비림도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아이돌 1등은 지수야. 아, 아이슬란드 1차 에너지는 지열, 수력. 2차 에너지는 수력, 지열. 아, 박수입니다. 박수. 이거는 반드시 쓸 것 같아요. 반드시 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짧게인데도 기억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변태, 변태, 뭐 이런 거. 안철수, 고소경.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거야. 그만큼. 줄임말을. Who killed my dog? 이렇게. 줄임말이 짧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감기 싫어, 코가 부르터.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또 이제, 또 이제 조만간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줄임말이다라고 해서 한지 전체 줄임말, 세지 전체 줄임말에 대한 정리 영상도 찍어서 올릴 겁니다. 오케이? 여름 개강 전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소소한 재미. 소소한 재미는 아니죠. 큰 재미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티저스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고 또 남은 후반부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좋아할 만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있을 때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